그나마 테러선수가 좀 덜 무서운거는 EX계시를 모조리 쓰기 때문에 CA 콤보는 안맞는다 그렇죠 그거밖에 없대요 네 5기 5기 타임 너무 지금 마이 아이언 드람 1 케미가 스트레이크를 안쓰고 가진 어렵잖아요 안쓸수록 그냥 가대해주고 있는 발로 자 그렇죠 안전하게 큰 스파이로 반응해주는 배로 반응도 좋아해 뭐 크리거도 있고 히스게임도 있고 야 기회가 왔어요 CA까지 그렇죠 마무리는 안됩니다만 벨로렌이 정말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자 약속 약발 잡힌 벨로렌 벨로렌 2세트 승리 퍽퍽 에이 이 이어 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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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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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맞추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벨로렌을 안전합니다 형석이는 안전합니다 세이브도 안전하고요 여러분 즐겁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은데 이.. 이치럼 세콤 파워드 이러면서 군대09 잘해봅시다 1위에서 뵙는다 2위에서 뵙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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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